구독도 드리네 오 대박이다 진짜 진짜 대박이다 참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넌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해 널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다 잊어졌단 거짓말하는 내가 참 믿는 날 아름다운 이별은 세상에 없다지만 그때 내가 조금 더 너를 편하게 보내줬다면 다른 사람 또 만나 행복한 네가 가끔은 내 생각할 때의 제 표정이 참 궁금해 날 보는 이론이 좋아서 얼굴 붉기며 다 정비던 아름답던 그날처럼 좋은 사람 만나 사랑받고 너도 이제는 쓸 수 있길 찬란했던 우리의 그날처럼 너처럼 비어있는 지갑에 음식점은 서성이며 월급날이라며 월급날이라며 손잡아 이끌어주던 만원짜리 커플이 만원짜리 커플님 고맙다며 벙벙을 던 과분한 네 사랑 바른 사랑 참 부러워 날 보는 이론이 좋아서 날 보는 이론이 좋아서 너도 이제는 웃을 수 있길 찬란했던 우리의 그날처럼 눈뜩이 틀려오는 눈뜩이 틀려오는 너의 소식에 가끔씩은 혼자 울 수 있게 고맙다 알감이 깜짝이지 이깊은 끝까지 이기적이 내가 이젠 나 없이도 괜찮다 너에게 듣고 싶던 말 좋은 사람 만나 미안해 다시 돌아갈 순 없지만 아름답던 우리의 금방 배고프가 또 나오는데еб연 kicked 오 대법이다 진짜 와 음질 벗어여 난 уч² 형님 그냥 똑같이 들리는데 대법이다